이렇게 토끼에서 빌런으로 변하는 동작이 있는데 이건 토끼고 이건 빌런이야? 맞아 손가락을 약간 좀 불처럼 아 불처럼? 그렇지 그렇지 빌런 같잖아 지금 좋다 저래 어 이건 좋은데? 반대편한테 이게 훨씬 낫다고 알겠어 그렇지 토끼에서 빌런으로 어때? 표정 잘한다 그렇지 잘하지 그럼 변할 때 표정 어떻게 해야 돼? 꾸라야 완전 귀엽게 웃었다가 한 번씩 변신해 봐 토끼에서 빌런 아메리칸 빌런 지하쿠키 아 빌런인데 웃는다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 아 웃는? 이게 마음에 들었어? 허벅아! 납치! 한 번만 이거 해줘 그래? 허벅아! 어! 납치! 납치! 한 번만 이거 해줘 그래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 아 웃는? 이게 마음에 들었어 허벅아! 납치! 저는 뱅입이 한 번만 이거 해줘 어? 어? 안포기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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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나랑 거운 같이 가지 마 안포기밍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